안녕하세요.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. 여생아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. 설날 새해 봉 많이 받으세요. 디네맛난 그런데 이 아이는 판매용은 아닙니다. 선님들 설날 새해 봉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하고 인사드립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떡국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는데요. 저도 어제 어르신들 인사드릴 분들 드리고 오늘도 또 찾아뵐 분들 찾아뵙고 이렇게 오늘 하루 보내려고 합니다. 다시 인사드립니다. 설날 새해 봉 많이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오늘 택배 꽃 주문하시면 택배가 이제 또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니까요.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요. 그리고 꽃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먼저 주문하신 분들은 박수찾기 또한 가능하시답니다. 2014년 2월 10일 토요일 오후 방송입니다. 010-6284-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.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. 이렇게 있는 아이 얘들 꽃 하사하고 이렇게 옥처럼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받는 아이들 꽃이 지고 나도 이렇게 옷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들 예쁜 드림 드림이랍니다. 두 개 있습니다. 드림 이 아이들 왕 드림 하사하고 옷 같은 느낌을 받는 드림이랍니다. 가격 19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말량이랍니다. 말량 말리까지 향기가 간다고 해서 이 아이들 말리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부른답니다. 말리항이랍니다. 말리항 22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청옥한 청옥한이랍니다. 청옥한 6,000원 금유항 금유항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금이 많이 나온다는 금유항 만원이랍니다. 금유항 만원입니다. 오 그리고 천사입니다. 천사 천사 이렇게 꽃이 빌 노란 얼굴에 빨간 입술을 가진 천사 작고 귀여운 꽃 천사 만6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심풍식 클라멘 심풍식 플라멘 24,000원인데요. 만7,000원이랍니다. 얘들은 설 이벤트하고 그 아이들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설 이벤트 전에 했던 아이들 모두 아직 마감 안된 아이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꽃대 3대 정도 됩니다. 그리고 향기 있습니다. 심풍 리틀선 오렌지 17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4대 지고베타 4대 지고베타입니다. 이 아이들 4대 있는 지고베타 25,000원이랍니다. 3만원 정도 하는 아이 툴립입니다. 툴립 이렇게 돼 있는 툴립 얘도 지금 나오려고 하네요. 툴립 이렇게 있는 아이 세 가지 색상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알 툴립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 두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. 만원이랍니다. 툴립 그리고 니틀선 얘는 6대 니틀선이랍니다. 6대 니틀선 23,000원짜데요. 2만원이랍니다. 아우 예쁘세요. 노란 바람꽃 아우 예쁘네요. 노란 바람꽃 4,000원입니다. 노란 바람꽃 그리고 솔채 늘 말씀드렸던 솔채 얘들 기존 솔채하고는 다릅니다. 블루문이라고 해서 꽃이 굉장히 봐보세요. 정말로 정말로 꽃이 많이 피고요. 얘들 꽃이 큽니다. 그리고 진합니다.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보실 수 있지만 마당 정원에서는 설이 내릴 때까지 볼 수 있고 얘들 정말 꽃 많이 피는 아이들입니다. 만원이랍니다. 그리고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입니다. 사쿠라 캔디 이 아이 만구천원이랍니다. 그리고 층층이 꽃이라고도 하고요. 부캐꽃이라고도 한다는 야이 마라고나 데스 꽃은 6개월 정도 보실 수 있고요. 큰 분에다 심으셔야 된답니다. 4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하이트 개발 얘를 하이트 개발 만원이랍니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우주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이렇게 비는 아이들 이제 두 개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노우주 마당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 22,000원입니다. 약 3개월 정도 보실 수 있는 야이 센트라데니아입니다. 센트라데니아 얘는 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꽃이 아주아주 오래가고 이렇게 덴나무 잎처럼 끝에서 꽃이 달리는 센트라데니아 28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디네마 거리입니다. 하산석에 심어져 있는 디네마 거리 모두 꽃 필 거랍니다. 이렇게 하산석에 심어져 있는 디네마 거리 하산석만 해도 이 아이들 또 비쌉니다. 그런데 하산석에 모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. 디네마 거리 3만원 정도 하는데요. 오늘 2만 5천원 이랍니다. 1번 김기야입니다. 1번 김기야 만원이랍니다. 1번 김기야 이 아이들 4개밖에 없습니다. 1번 김기야는 오늘 만원이랍니다. 그리고 복륜 김기야 복륜 김기야는 하염없이 예쁘죠? 예뻐요. 복륜 김기야 봐보세요.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쁜 아이 복륜 김기야 2만 2천원 이랍니다. 복륜 김기야 복륜 김기야입니다. 이 아이들 2만 2천원 입니다. 그리고 호쿠시아입니다. 호쿠시아는 꽃은 계속 얘들 보실 수 있는데요. 호쿠시아는 습한 거 싫어합니다. 그래서 짱짱한 햇빛을 많이 보여주기만 하면 얘들 꽃 정말 많이 달린답니다. 그리고 물빠짐도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통풍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 호쿠시아는 이렇게 예쁜 따지면 계속 호쿠시아 꽃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. 햇빛 많이 보여줘서 짱짱하게 키우셔야 얘들 꽃 오랫동안 많이 보실 수 있고 여름에는 좀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게 홀도 좋습니다. 호쿠시아 꽃대도 꽃대도 엄청납니다. 얘들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는 아이들 이랍니다. 턱 레드돌 18,000원 이랍니다. 베들렘 별 베들렘 이 아이는 난차로운 꽃이 보는 실수 있는데요. 얘들 꽃 아주 잘 피고 많이 핍니다. 5,000원 이랍니다. 아우 개나리자스민이 빵긋 웃어주네요. 오늘은 개나리자스민이 빵긋 웃습니다. 향기도 좋고요. 봄까지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. 향기 좋습니다. 그리고 따뜻한 지역은 마당정원에서 키우시면 올똥 됩니다. 12,000원 이랍니다. 그리고 향기 있는 향기 있는 엘로우 카틀레아 입니다. 엘로우 카틀레아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꽃대들이 이렇게 신혁들도 다 꽃대가 잘 올라온답니다. 얘들은 엘로우 카틀레아 엘로우 카틀레아 23,000원 이랍니다. 그리고 향수선화 향기 있는 수선화랍니다. 향기 있는 수선화 5,000원 이랍니다. 내대 깊고 내대 깊고 얘들은 꽃 한번 피면 약 3개월 정도 가는 내대 깊고 2,000원 이랍니다. 24,000원 인데요. 이렇게 내대 씩 있는 깊고 입니다. 내대 씩 있는 깊고 향기 좋습니다. 24,000원 인데요. 2,000원 입니다. 창기 대훈 이랍니다. 창기 대훈 창기 대훈 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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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요. 그리고 이 아이 또 송학도 송학도 청기대원 하나밖에 없습니다. 송학도 4,000원 4,000원 이랍니다. 송학도 입니다. 이 아이 4,000원 이랍니다. 발복 이전 발복 이전 입니다. 발복 이전 금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발복 기전 21,000원 이랍니다. 그리고 예 만다빌라 만다빌라 입니다. 만다빌라 꽃이 계속 얘들 따주시며 꽃 피고 주고 피고 주고 하는 거리로 보실 수 있는 만다빌라 16,000원 입니다. 그리고 꽃핀 노즈마리 꽃핀 노즈마리 이랍니다. 꽃핀 노즈마리 얘들 꽃핀 노즈마리 7,000원 입니다. 앵초 앵초 3,000원 이랍니다. 그리고 봐보세요. 제가 늘 말씀해 꼭 이보다 꽃이 더 많은 애니시다 입니다. 이보다 꽃이 많고 아담하니 수영이 잡아져 있습니다. 만 7,000원 이랍니다. 그리고 황금 대명 석고 황금 대명 석고 이 아이 8대 9대 32,000원 입니다. 그리고 피나타 입니다. 피나타 여기 향기 있는 아이들 피나타 18,000원 입니다. 이렇게 3대씩 신품도 꽃 올라옵니다. 3대씩 되어 있는 영민 카틀레아는 꽃 한 번 피면 아주아주 오래 간답니다. 20,000원 2만원 그리고 이 아이들 봐보세요. 아우 파피오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2대 파피오 17,000원 이랍니다. 너도 부추 너도 부추 3,000원 이랍니다. 네이시아 입니다. 네이시아 는 꽃다 줘도 계속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러죠. 네이시아 노란색 진핑크 연핑크 살구색 이렇게 있습니다. 5,000원 입니다.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?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설날 새해 봉 많이 받으세요.